유니티 클라우드와 함께 만들고 관리하고 빌드하라는 세션을 맡게 된 유니티 클라우드 시니어 소프트웨어 디멜렐먼트 컨설턴트 길죠. 박종태라고 합니다. 저는 업계 쪽에서 게임 프로그래머 하다가 테크니컬 아티스트도 하다가 지금 유니티에서 테크니컬 관련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계 사람들 많이 만나서 근황 토크를 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일까요? 언제 출시해요? 물어보면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콕 집어서 언제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고 경쟁 게임 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트리플 A 대작 게임이 나오는 것도 문제일 수 있고 퍼블리셔나 우리 회사 내부 프로젝트하고 컨플릭이 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서 출시를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출시 자체에 대해서 약간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페르시아 왕자를 만드는 스튜디오에서 공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번역을 해보자면 이제 하드스트 2가 출시가 됐는데 뭐 사람들이 다 이제 사람들의 엄마도 전부 다 하드스트 2를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게임의 출시를 연기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어 뭐 말이 출시 연기지만 결국은 이제 경쟁 제품하고의 이제 맞대결을 피하려고 출시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출시 연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게임 업계는 되게 어렵습니다. 예 작년 올해에 걸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요. 뭐 그렇지만 우리 개발자들은 항상 출시에 쫓기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게임 개발은 되게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게임 개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획도 있고 프로그래밍도 있고 아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대 어우러져서 게임이라는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간 자체도 되게 길어지고 이제 협업도 되게 어렵죠. 그리고 지식도 되게 많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프로그래밍 스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아트적으로 툴을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개발 방법론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적인 부분은 뭐 그리스 로마시나 북유럽시나 일본시나 중국시나 우리나라 민간시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학습을 하고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양의 지식들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 단계도 점점 길어져요. 예전에는 그냥 심플했죠. 기획 아티스트가 뭐 이미지 리소스를 만들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짜서 빌드해서 나간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모션 캡쳐도 들어가야 되고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리깅이랑 뭐 별 수많은 이제 개발 단계들이 추가가 되면서 점점 개발 단계가 복잡해지는 만큼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있죠. 그만큼의 팀 수도 늘어나서 서로의 이제 이런 그런 인테레스트 이제 이익이 이제 증가하는 만큼 팀 간의 복잡도도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뭐 가장 딜레마죠. 반복 작업이 계속 반복됩니다. 기껏 이제 마일스톤 아니면 뭐 그런 그런 이제 찍고 나서 한번 그런 리뷰를 받으시죠.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러면 PD님이나 대표님이 또 한마디를 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그런 경우가 반복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네 이런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결국은 프로세스는 점점 복잡해지고 개발 비용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서 점점 개발 기간도 길어집니다. 네 근데 개발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개발자들한테 개발 일정을 넉넉하게 주거나 일정을 길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 우리 개발자들은 이제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더 더 빠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더 빠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을 타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에서 아티스트에서 프로그래머로 넘어가는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는 흐름들을 이제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바꿔야 되겠죠.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퍼포먼스 개인의 향상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업할 때 그런 워크플로우를 향상시킬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게임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툴들이 나오고 정말 훌륭한 툴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하나 너무나 편리한데 그래서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거와 저거와 이거와 저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시키는 접점들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투입됐고 그 중에 하나가 버전 컨트롤이죠. 버전 컨트롤을 이제 대부분의 회사에서 기터비나 포포스나 SVM이나 많이 쓰실 텐데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들 이제 이런 버전 컨트롤에서 조금 간과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버전 컨트롤은 대부분 일반적인 개발 방법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앱 개발이 됐건 웹 개발이 됐건 그냥 제네럴하게 쓰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을 위한 특히나 게임 쪽 2D 이미지, 3D 이미지, 사운드 이런 리소스들을 위한 SM 매니지먼트 관련된 기능들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말로 뭐 에셋 관리 따로 하고 버전 관리 따로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대부분 버전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에셋 관리는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에셋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공용 폴더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모든 리소스를 다 때려넣는다거나 아니면 개별 아티스트들이 자기 하드 어디 한쪽 구석에다가 지난 이제 결과물들 무슨 1차 컨펌, 2차 컨펌, 최종 컨펌, 최종 컨펌의 수정 버전 이런 식으로 폴더 만들어서 다들 관리를 하시죠. 그래서 에셋 관리 쪽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보니 에셋의 재사용성이 떨어지고 에셋의 재사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반복 작업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물론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들을 잘 사용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2D 이미지나 3D 모델링에 대한 이제 재사용성을 확보하기는 되게 힘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유니티가 자랑하는 유니티가 자랑하는 이제 생성형 AI, 뮤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셋 매니지먼트하고 버전 컨트롤이 뭐가 다르니? 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어떻게 잘 친절하게 답변을 해줬어요. 이거를 한번 표로 쭉 나눠보면 이런 식입니다. 결국 어셋 매니지먼트는 말 그대로 에셋을 관리하는 건데 이거를 잘 구조화하고 관리해야 되고 버전 컨트롤은 파일의 변경 사항과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셋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들은 이제 흔히들 게임 업계에서 말하는 아트 리소스가 핵심인 거죠. 그리고 버전 컨트롤은 소스라든가 아니면 SQLite 같은 DB 데이터라든가 데이터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셋 매니지먼트들은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다루는 에셋들은 바이너리 데이터 그러니까 2D 이미지, 3D 모델링 데이터들처럼 텍스트로 비교하기 힘든 데이터들이 많고요. 버전 컨트롤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들은 텍스트 데이터, 소스 코드나 데이터베이스 파일, 엑셀 파일 아니면 CSV 파일처럼 열어보면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버전 컨트롤에 빠져있는 기능들 중에 하나가 에셋의 썸네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에셋의 미리 보기 파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전 파일과 지금 파일을 이제 양옆으로 두고 직접적으로 이미지 디프를 뜬다거나 뭐 그런 기능들이 많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3DS 맥스나 포토샵이나 블렌더나 지브러시나 이런 DCC 툴들하고 연동되는 기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 기톱 데스크탑이나 아니면은 퍼포스 같은 경우에 P4 클라이언트 따로 까셔가지고 거기다가 파일 추가하시고 이제 딱 또 따로 체인지셋 만들어가지고 업로드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용량이나 이제 대량의 파일들을 업로드하는데도 되게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툴들을 많이 고려를 하세요. 근데 세상에 만능 툴은 없잖아요. 각자에 맞는 툴들을 잘 연동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니티 클라우드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예, 클라우드.unity.com 접속하시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예, 유니티 클라우드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은 클라우드 관련해서 기존에 매우 많은 툴들을 이제 개발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자 계정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다양한 협업 도구 그리고 크러쉬 분석 도구나 그리고 컨텐츠 관리, 게임 경제, 멀티플레이 그리고 광고 수익화까지 다양한 툴들을 이제 유니티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좀 파편화가 돼 있었어요. 이 사이트 들어가야 되고 이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해야 되고 저 사이트 들어가서 회원 가입 따로 해야 되고 이제 빌링도 다 따로따로였는데 그게 유니티 클라우드라는 사이트로 하나로 통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링이라든가 라이센스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곳에서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에셋 관리 기능과 버전 관리 기능을 저희가 추가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자, 이름이 뭘까요? 매우 직관적이죠. 유니티의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유니티 에셋 매니저와 유니티 버전 컨트롤입니다. 하나씩 빠르게 살펴볼게요. 유니티 어셋 매니저 같은 경우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에셋을 관리하는 기능들입니다. 기존에 뭐 기터비나 퍼퍼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일이 뭔지 알기 위해서 네이밍 컨벤션을 대부분 쓰세요. 네이밍, 이름 규칙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꼭 이름 규칙을 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휴먼 에러가 반드시 나오면 뭐 빌드가 깨진다거나 아니면 딜리버리가 잘못된다거나 강아지를 열었는데 고양이가 나온다거나 이런 실수가 발생하잖아요. 하지만 유니티 에셋 매니저는 자동으로 썸네일과 3D 프리뷰를 이제 생성을 해드리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에셋을 찾고 에셋을 재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픽시즈라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있는데 게임 쪽에서도 점점 3D CAD 데이터 아니면 3D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그런 설계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라든가 총기류 같은 그런 하드서업 데이터들을 게임 쪽에서 많이 쓰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자동 변환도 유니티 에셋 매니저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와의 연동을 위해서 파이썬 SDK 그리고 REST API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에디터에 에셋 매니저가 인테그레이션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설치만 하시면 단순히 에셋 매니저 클라우드에다가 올려서 거기서 이제 내 에셋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유니티 에디터에 있는 어셋들을 에셋 매니저로 업로드하실 수 있고요. 에셋 매니저에 올라와 있는 에셋들을 내 유니티 에디터에서 내 씬으로 쉽게 임포트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이미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샘플로는 이제 블렌더 샘플을 저희가 미리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블렌더 플러그인을 참고를 하셔서 3ds 맥스라던가 포토샵 같은 서드 파티 DCC 툴과 연동 기능들도 쉽게 개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버전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전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를 설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유니티 2022.2 LTS 이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유니티 버전 컨트롤을 이제 메뉴바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조직 관련된 정보만 입력을 하시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일들을 바로 유니티 클라우드와 연동을 시켜서 우리 팀에 공유해서 이제 유니티 클라우드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다른 버전 컨트롤 쓰시는 분들의 가장 큰 그런 이슈라고 해야 될지 문제라고 해야 될지 메타 파일을 빼먹고 올리는 경우가 종종 많으셨잖아요. 하지만 유니티 버전 컨트롤은 저희 유니티가 만들고 관리하고 있는 이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기 때문에 메타 파일 관련이라거나 그런 빌드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런 찌꺼기 파일들에 대한 처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들의 휴먼 에러 혹은 이제 그런 사람이 관리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에러들을 사전에 방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여타 버전 컨트롤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다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스마트 머지, 스마트 락 같은 기능들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이 건드리는 바람에 컴플릭이 나가지고 또 약간 작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락 기능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타임러스를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 아티스트 분들이 기존에 이제 툴을 쓰실 때 되게 복잡하셨잖아요. 뭐 브랜치가 뭔지 모르겠고 워크스페이스가 뭔지 모르겠고 내가 처음에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때 저장 공간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고 막 설정 파일 찾아다니면서 이런 여러가지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유니티 버전 컨트롤에는 전용 데스크톱 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전용 데스크톱 앱에도 글로온 UI라는 심플한 형태의 UI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도 보다 쉽고 간편하게 버전 컨트롤을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용량, 대량 파일들도 전송을 하실 때 되게 느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 작업한 텍스처와 모델링 파일들이 되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제 커밋을 하려고 하니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커밋 걸어놓고 퇴근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실패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또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염려 없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파일 전송이 되게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냥 퇴근하시기 전에 커밋이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로 최적의 파일 전송이 구현이 돼 있습니다. 어셋 매니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unity.com으로 접속을 하셔서 다들 갖고 계실 유니티 계정으로 접속을 하시면 바로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다양한 클라우드 제품들을 한눈에 확인하시면서 조직 관리라든가 아니면 우리 팀의 라이센스 관리 같은 거 이제 어드밍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라이센스 C2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도구 탭에서 찾아보시면 어셋 매니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실행만 누르시면 웹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이제 어셋 매니저가 뜨고요. 그냥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add 눌러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fbx 파일이나 obj 파일들을 여기다가 던져 넣으시면 돼요. 던져 넣기만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썸네일과 정면, 측면, 이제 윗면까지 이제 미리 보기 화면을 생성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3D 프리뷰까지 업로드할 때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올린 자동차, 내가 올린 그런 리소스들을 찾으실 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매우 소소한 기능이지만 이렇게 태그 추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생성된 썸네일 이미지를 기반으로 아, 이 이미지는 자동차다. 이 이미지는 스포츠카다. 이 이미지는 약간 GTR 계열인 것 같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태그를 추천을 해드리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태그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태그를 입력을 해두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아, 내가 뭐 프랍이 필요하다, 무기가 필요하다, 방어구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그런 목걸이가 필요하다 하실 때 이런 태그를 중심으로 어셋 매니저에서 검색을 하셔서 찾아서 재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태깅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에, 이 어셋에 필요한 커스텀 필드들이 있잖아요. 뭐 누가 만들었다거나 언제 만들었다거나 이런 뭐 단순한 메타데이터 정보뿐만 아니라 뭐 어떤 프로젝트에서 사용됐다거나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커스텀하게 추가하실 필요가 있을 때를 위한 커스텀 필드도 이제 다 마음대로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FBX 파일 같은 경우에 올리시면은 이 파일이 리깅이 되어 있는지 뭐 애니메이트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메탈리얼은 몇 개며 그런 기본적인 이제 리소스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기입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파일, 그 뭐 캐릭터, 폴리곤 몇 개예요? 물어볼 때 일일이 맥스에서 열어보고 정보를 확인해 보지 않으셔도 이렇게 메타데이터 정보만 확인을 하시면 바로 이제 응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나중에 찾으실 때 이렇게 프리뷰, 2D 프리뷰 파일 2D 썸네일이나 프리뷰를 이용을 하셔서 검색을 해보셔도 되지만 편리하게 이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간단한 리뷰까지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것도 이제 아마 프리뷰 이제 3D 기능은 조금 더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라이트를 껐다 켜본다든가 아니면 그림자의 방향을 바꿔본다든가 와이어 프레임을 확인한다든가 하는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요 부분들은 점차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사용을 하려면 결국 아까 태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가 필요한 파일들을 한 대에 뭉쳐서 컬렉션을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에셋들만 따로 뭉쳐서 요런 카라는 일념의 컬렉션을 만들어서 바로 재사용이 가능하신 형태로 컬렉션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유니티 에디터와 통합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니티 어셋 매니저를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에디터에서 com.unity.assetmanagerforunity를 추가를 하시면 바로 패키지가 깔립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 네모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셋 매니저에다가 올려놓은 어셋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필요한 컬렉션만 필터링을 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거를 바로 나의 프로젝트로 임포트해서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막 작업 중인데 옆에서 와가지고 어? 니가 작업 중인 그거 마음에 들어 우리 프로젝트에서도 쓰고 싶어 어셋 매니저에 올려줘 하면 바로 유니티 에디터에서 업로드 투 어셋 매니저를 하시면 어셋 매니저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와의 공유 아니면 내가 지금 임시로 작업 중인 파일들을 누군가에게 리뷰를 받는다거나 하실 때도 이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컬렉션도 만들어가지고 재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버전 컨트롤입니다. 요런 이제 에셋 매니저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셋은 에셋대로 관리를 하더라도 결국 큰 그림에서는 이제 버전 컨트롤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버전 컨트롤은 버전 컨트롤도 기본적으로 이제 2022 버전에 이제 탑재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패키지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이제 파일들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내 프로젝트 쪽으로 작업 내용들을 올리실 수 있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속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뭐 다른 제품하고 비교는 않아 비교해보긴 좀 뭐해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900메가 정도에 1776개 정도 파일을 업로드를 해봤는데 9초 정도 걸렸습니다. 9초 정도 걸렸고 매우 빠른 시간이었어요. 생각보다 저도 빨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티 에디터 상에 어떤 편집들을 하시거나 뭐 그런 속성들을 수정하시거나 인스펙터에서 값들을 바꾸시면 바로 유니티 버전 컨트롤 이제 윈도우에서 그런 변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전 이력들도 이런 체인지셋 탭에서 이전에 누가 커밋을 했으며 그 사람이 어떤 부분들을 수정했는지에 대한 내력도 별도의 뭐 데스크탑을 띄운다든가 하지 않으셔도 에디터 내에서 히스토리 추적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유니티 허브하고 기본적으로 연동이 돼 있고 만약에 내가 지금 작업 중인 프로젝트가 유니티 버전 컨트롤과 연결이 돼 있지 않다 하면 유니티 허브에서 간단하게 유니티 버전 컨트롤과 이렇게 앞에 쇠사슬 모양이 어느 순간부터 나왔을 거예요. 그 쇠사슬 모양을 클릭을 하셔서 유즈 유니티 버전 컨트롤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쉽게 유니티 쪽으로 유니티 클라우드 쪽으로 프로젝트를 연동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한 내용들을 미리 빨리 확인하실 수 있고요. 되게 심플한 것 같지만 그래도 프로그래머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데브옵스 이제 그런 빌드를 관리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기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들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데스크톱 앱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치를 딴다든가 아니면 이제 병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파일들의 히스토리 관리 아니면 롤백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지를 좀 이전 버전과 비교를 해야 될 일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요런 데스크톱 앱을 설치를 하셔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네, 컴플릭트가 나면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작업하는 파일들을 잠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파일 작업을 시작하면 바로 잠금이 걸리는 스마트락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파일도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메타 파일 빠뜨려가지고 빌드가 깨지는 일도 이제 좀 실수로 줄일 수 있겠죠. 작업을 했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변경을 취소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전에는 뭐 돌아가서 파일 지우고 다시 다운로드 받고 다시 다운로드 했는데 파일이 없어요. 약간 이런 일이 되게 조금 있으셨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제 유니티 버전 컨트롤을 쓰실 때는 단순히 언두 체인지만 해주시면 파일을 다시 원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 분들은 요즘에 코드리뷰는 일상적으로 많이들 쓰시니까요. 리뷰 요청을 누군가에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코드 푸시까지 이제 리뷰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니티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유니티 엔진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 버전 컨트롤과 연동을 하시면 자동으로 ignore.conf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 파일 안에는 저희 유니티 엔진이 빌드되면서 생성되는 각종 이제 굳이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파일들에 대해서 ignore 설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장소 공간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업로드 다운로드 할 때 필요 없는 파일들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텍스트 머지는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이게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많이 꼬여있는 텍스트 파일들도 꽤 잘 머지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지 디프가 저는 뭐 별거 아닌 기능인 것 같지만 이 기능이 꽤 강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 버전과 내가 지금 푸시하려고 하는 버전 아니면 뭐 3일 전의 버전과 일주일 전의 버전을 클릭 클릭 해가지고 이미지 디프를 뜨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과 후를 바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슬라이드바를 이용을 하셔서 어? 뭐가 바뀌었지? 아니면 요 위에 이미지처럼 바뀐 부분들을 요렇게 이미지를 떠서 표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셋 매니저와 버전 컨트롤을 뭐 결국 그럼 두 개 다 쓰라는 거네? 자 이 두 개 다를 어떻게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필요한 어셋들이 있을 때 굳이 만드시지 마시고 이제 일단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어셋 매니저에서 어? 뭐가 있나? 3D 모델들을 한번 살펴보자 해가지고 3D 모델들을 쭉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델들을 잠시만요. 앞으로 땡겨지지가 않네요. 아무튼 이런 넘어갈게요. 요런 모델들을 이제 콜렉션으로 만드신 다음에 재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먼저 일단 애셋을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렌더에 저희가 플러그인을 만들어놨어요. 블렌더에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블렌더에서 작업을 하신 애셋을 바로 어셋 매니저로 업로드를 하시고요. 자 어셋 매니저에서 그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썸네일이 자동으로 다 찍혀있고 3D 프리뷰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런 프리뷰를 이용을 하셔서 AD분들이나 아니면 팀장님들이 간단하게 리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싱크스케치라는 제품이 있긴 한데 그런 싱크스케치를 통해서 이제 리뷰를 진행을 하시고 이제 오케이가 어플로브가 떨어지면 레벨 디자이너 분은 요런 어셋들을 유니티 에디터로 바로 불러서 레벨 작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임포트를 하셔서 작업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레벨 디자이너 분이 뭐 별도로 만든 프리팹이 있다. 뭐 여러가지 어셋들을 엮어서 만든 프리팹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해당 프리팹 역시 어셋 매니저 쪽으로 업로드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에서 재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유니티 에디터에 이제 임포트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버전 컨트롤에서 체크인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빌드에 포함되는 형식으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그림을 보면 요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 2D, 3D, DCC 툴에서 어셋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셋들을 어셋 매니저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유니티 에디터와 유니티 버전 컨트롤 간에 그런 버전 관리들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빌드까지 나가는 식으로 유니티 에코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결국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어셋 매니저와 버전 컨트롤 두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이 두 가지 제품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프로 라이센스와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 그리고 심지어 PE 분들도 퍼스널 라이센스를 쓰시는 분들도 이제 유니티 클라우드 제품 유니티 클라우드를 바로 사용을 하실 수도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아까 설명드린 다양한 유니티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들이 프리티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멀티플레이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센티케이션이라든가 뭐 다이 그런 분석 도구들도 있는데 그런 분석 도구들을 유니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접속을 해보셔서 바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